안녕하세요. 연우리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편입문법 3000제 플러스 761회째 포스팅한 것을 녹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725번이고요. 홍익대학교 문제네요. Hardly 나와있고요. Hat. 부정없고 앞으로 나왔으니까 여기 도취되었죠. 여기 있던 게 여기서 여기로 앞으로 온 거죠. Here she brought some gentleman. One gentleman. 신사한 분을 in the little pantry. 이 pantry는 빵에서 나온다는 빵. 원래는 식기라든가 빵이라든가 이런 거를 갖다 넣어두는 방도 되고요. 서늘한 방도. 아무튼 빵을 보존하고 그러려면 거기가 더우면 안 되겠죠. 냉장실 같은 거. helped him. help him. 돕다. help 목적은 주 부정사 또는 원형 부정사 쓰죠. 근데 여기 동사가 뻔해요. take나 하든가 get이라든가 뭐 이런 거 너무 뻔한 게 나오면 생략할 수 있어요. helped him off with. 그가 여기 뭐 take off라고 보시면 돼요. 그 코트를 벗는 것을 도와주었고 컷맞 찍고 데인이 나와 있죠. 이거 안됩니다. 이런 거 없어요. 헤드 pp 쓸 이유가 없죠. 헤드 pp 썼잖아요. 뭐뭐 하자마자 뭐뭐 했다. 그러면 뭐 양쪽을 갖다 이렇게 붙이기 위한 거죠. 그렇게든 뭐뭐 하자마자 바로 뭐뭐 했다 이런 거죠. 데는 뭐뭐 했고 그리고 뭐뭐 했다로 이어지긴 해도 바로 뭐뭐 했다는 뜻이 되기는 어렵죠. 이럴 때 데는 쓴 거는 안되죠. hadly, before라든가 hadly when을 써야죠. c번이 답이네요. the weegee whole color, whole door body죠. 찍은댔는 듯한, 찍은댔는 듯한 현관문에 very clanged. 땡 쨍, 클랭 쨍 하고 울렸다. 다시 울렸고 and she had to scramble along. 자, 스크램법 모르면 지금 문법문제니까, along, 홀 쪽으로 달려갔다, 서둘러갔다, so let in, let, 다른 손님을 in, 안으로 들어오게 했다, 또한 다른 손님을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뭐, 뭐, 하자마자, 뭐, 뭐, 하다 그런 뜻인 거죠. 앞에가 head, pp나고 뒤에는 before나 when을 쓰는 거죠. 앞에 순어가 없으므로 when이나 before를 사용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이 글은 제임스 조이스, 유명한 작가죠. 제임스 조이스의 더 데드에서 뽑은 예문이네요. 제가 착 보고 이게 검문제인 걸 아는 게 아니고, 구글로 확인해 본 거예요. 예, 저는 den을 사용하고 있어요, den을. 그러니까, 근데 이게 대가의 글인데, 한참 떨어져 있죠. 그래도 뭐라고 막 뭐라 그럴 수는 없지만, 원래는 den을 쓰면 안 되고, THEN을 쓰면 안 되고, 음, when이나 before를 써야 돼요. 그러면 뭐, 막 뭐라 그럴 수는 없죠, 이 대가의 글을. 뭐, 좀, 아일랜드의 계통이고, 뭐, 그래서 영화가 조금 떨어져 있긴 해도, 뭐, 뭐라 그럴 수는 없죠. 근데 이걸 갖다가 또 출제자가 또 홍익대학교에서 den을 쓰면 안 되는 건데, THEN도 더더욱이 안 된다는 거죠. 뭐, A번, B번 설명이 나왔고, 위즈, 펜트리, 펜트리, 빵트리, 뭐, 저는 그게 빵에서 온다는 거예요. 음, 불어빵에서, 불어빵, 불어빵에서 온 거예요. 창고, 찬장, 저장실, 뭐 이런 뜻이 되기도 하고, 클랭, 클랭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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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메달리다 이런 거 있죠. 이건 클랭, 클럭, 클럭이에요. 자, 그 다음 문제로 가죠. 어법상 적절하지 않은 것은. There will do, but a present. 그거면 빵을 선물로 충분하다. 자동사 두, 뭐, 흔히 쓰이는 거죠. 두는 be not perfect인 거고요. This done, with this done이죠. 위드 구문. 이, 위드, 생략된 거죠. 이게 행해지자 그녀는 appears to be praised. 기뻐하는 거 같았었다. 위드 구문이니까 주저, 주저의 주어가 뭐든 상관이 없죠. This is an instance. 아, 인스턴스는 아까 왜요? 음, 인위치 대신에 왜요? 를 쓴 거죠. 의사들이 무기력한 그런 경우이다. I cannot understand that죠. He says 뭔가 목조가 나와죠. 이게 명사절이잖아요. 명사절 접속사 데트는 그 자체하고 아무 상관없이 뒷부분 완벽한 문장이 돼야 돼요. 그가 말했다는 것을 이해했다. 이거 안 되죠. 목조가 있어야죠. 명사절 접속사 데트와 선행사 포함의 관계사 원 이렇게 돼야 되겠죠. I cannot understand what he says가 돼야 되겠죠. He says는 목조가 없잖아요. 자동사 두, 위드 구문, 위드 생략된 거 넘어갑시다. 그 다음 별표 3개 좋네요. 이화여자대학교. 숙명여대와 이대문제가 이런 게 좀 많이 나오는데 어렵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다만 어려운 내용이 있지요. 읽어보기로 하죠. Every generation, 모든 세대는 그 나름의 음악을 가지고 있다. 포미. 나로 말하면요. 저로 말하면요. 저를 주제로 도입하고 있죠. It was the 1990s, 1990년대 유한집합이죠. 90서부터 99까지 10개를 유한집합으로 보는 것을 더 붙였죠. Demo와 Run DMC와 Psychedelic Purse와 and Go-Gos였다. 이런 거죠. You don't know about Go-Gos. X1 한 친구가 묻는 거죠. 너 Go-Gos 모르지? How can you live?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 How could I 어떻게 살았냐고요? 물론 I found out the Go-Gos. 즉시 Go-Gos에 대해서 알아봤다. And no doubt. 의심할 것도 없이 이렇게 컷마를 찍는 경우도 더 많죠. 이렇게 분리시키는 거예요. Saved my life. 내 삶을 구했다. Now of course. 물론 the 1980s 아파건. 80년대는 간지가 한참 됐죠. Pretty much, very much. everyone 앞에 꾸밀 수 있어요. 아주 거의 모든 사람이 Born after. 1990년대가 아니고 1990년대가 아니고 1990년대는 고유명사나 똑같아요. 딱 하나니까 고유명사나 이때는 1990년 숫자지만 고유명사나 고유 숫자죠. 고유대명사나 아니고 고유 숫자라고 그래야 되겠죠. 고유명사나 마찬가지니까 아무것도 아무것도 그냥 쓴 거죠. 1990년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Find it, everyone이니까 이 뜻은 S 붙인 거 맞죠. Perfectly closeable, 완벽하게 그럴듯하다. 가 목적을 쓰고 집 목적은 D-now죠. To live without knowing about the goals. 고고서 모르고 사는 것도 이런 거죠. S 자가 빠진 거 같은데 Beyond 제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같아요? BTS, Cardi B, Twice.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Twice가 일본에서 이용하나? 그 Twice 맞을 거에요. 자 아무튼 being the music of today, 오늘날의 음악은 분사 구문이 있었는데 나는 꽤 틀렸잖아요. 내가 오늘날의 음악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답은 현수분사죠. 제가 흔히 말하는 현수막 분사. 현수막이 공중에 매달려 있다 그랬죠. 그래서 현수막 분사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현수막이 흔들흔들 하면서 거기 딱 안 붙는 거죠. 땅에 착지가 안 되는 거예요. 랜딩 사이트가 없는 거예요. 착륙지가 없어요. 그게 2번이 답인데요. 그 다음에 똥똥똥 쩜쩜쩜 찍고 나왔죠. I can't relate to it. 그리고 it가 결국은 오늘날의 음악이에요. 내 스스로 그것과 그것을 나를 연관시킬 수가 없었다. But I'm sure young people today, 오늘날의 젊은이는 will remember it all. 그 모든 것을 기억할 거고. Even and they become 내 나이가 됐을 때는 때도 심지어. It's the music of 바로 그들 시대의 음악이니까 이런 거죠. 현수분사와 자양전이라고 했는데요. Being the music of today. 이걸 뭘로 고쳐야 되느냐. 이 틀을 탈락시켜야 되는 거예요. Being의 주어는 주절의 주어의 나이와 동일한 곳으로 얘기한다. 동일주어 원칙이라고 그러죠. Equal 관계가 성립해야 돼요. 그런데 나이퀄 음악은 아니잖아요. 따라서 현수분사로 보인다는 거죠. 답은 이로 결정이 돼요.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바르게 문장을 바꿔야 하는지는 어려워요. 오늘날의 음악을 똥똥똥한 후에 주저로 말하자면 하고 주제로 조입했어. 컷맞치고 분리시킨 다음에 다시 대명사이트로 사용하는 거. 이걸 전이라고 얘기해요. 전이. 그래서 여기 보면 비슷한. 제가 구글링을 해서 좀 찾은 거예요. The music of today. 아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것은 본문이죠. 우향전이. 이건 좌향전이죠. 맨 왼쪽으로 나왔고 분리시켰죠. 컷맞치고. 그 다음에 우향전이. I can't stand it 해놓고. 저는 거 견딜 수가 없네요. 오늘날의 음악은. 하고 뒤로 오른쪽으로 분리시킨 거죠. I'm in there and more. 더 이상 관심이 없다. I don't go. 콘서트도 안 간다. I'm said to the music I make myself. 직접 만드는 음악에 만족하죠. 이런 거죠. 자 이건 분리시킨 거 읽어보시면 되고요. every one. 어쩌고 저쩌고. 유한집합이니까 정관사 사용하는 거고요. 관심 있는 분은 유한집합의 정관사를 찾아서 검색하면 자세히 나옵니다. 아주 길게 자세히 나옵니다. 고유한 숫자나 고유명사는 마찬가지 되는 거죠. 딥은 이것도 마찬가지죠. 해석도 쭉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전의라는 말을 다시 하나 갖다 놨는데. 여러분은 이것은 너무 길이가 길죠. 다만 그냥 대충 이런 게 있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돼요. 제가 이 전의에 대해서 안 것도 저도 뭐 한 20년 전쯤 전에 이 전의에 대해서 제대로 된 걸 알게 돼 있었어요. 처음 책을 낼 때만 해도 참고사항으로만 뭐 이렇게 해놓은 적이 있었는데. 이 프로그램은 자세히 잘 돼 있죠. 영어로 dislocation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 연어는 callocation이라고 그러잖아요. call은 co-eminent 같으니까 함께 위치한 거고 this는 분리된 거죠. away. apart. 떨어져 위치하는 거. 떨어져 위치시킨 거예요. 그걸 우리말로 전환시켜서 위치시켰다 그래서 전의라고 얘기해요. right dislocation. 우향전이 오른쪽이니까. 우향전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옮겼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문을 보니까 처음에 이런 게 나오네요. callocule. 회화체 광동어는 open use is right dislocation. 우향전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after the door는 나중에 생각난 게 있으면. after the completing sense. 문장을 완성한 후에 생각난 게 있으면. 이런 거죠. 자 그 예문이 어떻게 되냐면. they went to the store. 개들은 가게로 갔어. 메리와 피터는. 메리와 피터가 여기 있을 리가 없죠. 원래대로 하자면요. 즉 they went to store는 coherence. 일관성 있는 완전한 문장이지만. but 메리와 피터는. 메리와 피터가 덧붙은 거죠. 나중에. to clarify exactly who they are. 그들이 누구인지를 밝히기 위해서. 간단하게 대명사로 먼저 말하는 후에 끊었다가 컷마 찍는 거예요. 꼭 반드시 컷마 를 찍는 겁니다. 이 전이에서는 이 전이 시키는 부분과 앞부분을 갖다가 완전히 분리하는 거예요. 억양을 인터내셔라든가 음성학적으로 얘기했을 때 완전히 끊어지는 거예요. 두 개의 구조로. 그래서 완전한 문장이지만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면 먼저 추가적으로 욕하는 것이 우양전이의 목적이에요. 다음은 left dislocation 자양전이를 보죠. 자양전이는 이런 거예요. this little girl the dog bite beat 거죠. 이 작은 여자의 걔가 그녀를 물었다는 거죠. 이것은 same meaning as the dog beat this girl 이렇게 쓰는 것하고 똑같다는 거죠. 근데 emphasize the girl 그 여자이를 강조한다는 거죠. that girl is the topic of the interest 관심의 주제라는 거. one might expect the next 그래서 다음 문장은 주제가 이런 게 나온다는 거죠. that little girl 이게 이걸 자양전이 시켰으니까 다음 문장도 그 꼬마 애는 의사를 만나야 한다. rather than 개는 이렇게 나가는 거다. 주제가 만약에 이 문장이 더덕으로 시작이 됐다면 다음 문장도 더덕으로 이어지겠지만 이렇게 주제를 갖다가 끄집어낸 거니까 다음 거는 이게 나온다는 거죠. 이런 건 동격이라고 그러진 않아요. 이건 동격이라고 배우는 게 아니고요. 동격이라고 하는 건요. 뭔가 내용이 데이를 보태서 설명해 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의 부모 그녀의 부모 그들은 플러스 알바 시키는 내용이 전혀 없어. 이런 것은 동격이라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거 동격 아니라 이렇게 배운 사람들은 다시 해야 돼요. 그런 거 아니에요. 헛패런스라고 자양전이 시켰죠. 왼쪽으로 분리를 시킨 거예요. 그런데 그녀의 부모님들을 얘기하면 그들은 아주 냉담한 것 같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they seem pretty uncaring 한 다음에 her parents 이렇게 쓰다보면 오케이 이거를 갖다가 개들은 아주 냉담한 것 같다. 부모님 말이야. 그럼 우양전이를 발생시킨 거예요. 또 그다음 문장 볼까요. my sister and her husband 오빠와 형부는 having a terrible 졸라 싸웠다. and she started 소리를 질리기 시작했다. 그다음에 the render lady she 나와서의 동격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집주인 아줌마를 얘기하면 아줌마는 she 외노 몰라와가지고 she told her 말했다는 거죠. 경찰 부르겠다고. 이해되시겠죠. 주어자리에 the render lady 를 사용하면 마치 she로 착각이 될 수 있잖아요. 그쵸. 여기서 쭉 나오고서 my sister 해놓고 이게 많이 이 문장이 she로 바로 이어지고 그러면 she는 누구겠어요. 그냥 앞에 she가 쭉 나왔으니까 she started 가 나왔으니까 she 소리를 질르고 다시 올라갔다로 해석이 될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게 되면 그녀가 올라갔다로 생각이 될 거 아니에요. 따라서 이것은 더 렌드레드를 도입한 후에 다시 대명사를 쓰는 좌향전의를 이용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가지 우향전의 예가 있는데 이런 혼동을 좀 하면 안 돼요. it is important to meet 이렇게 됐을 때 it는 이때는 절대 커마 찍는 거 없습니다. 여기서 it는 가주오고 유튜브 정사는 진주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가주오 it로 쓰고 진주오는 가주 진주 금으로 바깥자리에다가 외치시키는 것이 extra가 바깥이고 포지션이죠. 바깥자리에 외치시키는 거예요. 형식적인 주어 dumb it이라고 그러죠. 쓰고서 뒤로 보내는 거예요. 이때는 절대 커마 찍으면 안 되고요. it를 써야지 이걸 대트로 쓴다 그런 건 안 돼요. 이해되시겠죠? 그에 비해서 it is in the right thing when you are saying 아 거 흥미롭네 거 그거 거 저는 뭐 거를 좋아해요. 재밌네 what you think 니가 말한 거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럴 때는 컷마를 꼭 찍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리고 이거를 이틀을 쓰지만 디스나 대틀을 쓸 수도 있는 거 이거 그 그 그 재밌네 거 재밌네 니가 말한 거 이런 거죠. 이해되시겠죠? 어 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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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릴드 디퍼런트 그건 좀 다르지 어 여기 그 두 코 코 코 허스죠. 두 명의 공동사회자가 있다는 건 이건 컷마로 꼭 찍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장도 또 갖다 놨는데 음 이건 제가 또 옛날에 소설을 읽으면서 뽑은 예문 같은데 시 디드 디드 디스 비트윈 렁텀 백패드랑 오래된 손님과 플로인 블루인 아 불려 들어오는 거 어쩌다 에 어쩌다 바람 불어 들어온 거죠. 뜨내기 손님 입대 입대 노 캐시 현금이 없으면 대기간 노 드링스 술도 못 마시고 고 간 하우 인츠 콜 스스로를 데리고 찬바람이 불은 곳으로 나가야 됐다. That was the problem. 그게 문제였다. 그게 문제였다. 잭은 생각하죠. 뭐가 여기는 사실 이거는 소트 잭이 있으니까 컷마로 찍을 수도 있고 안 찍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이거 찍는 거예요. 데트를 또 한 번 받아갖고 오른쪽으로 분리시켰죠. 뭐를 갖다가 파니스 워친 파니스 페이스드 턴 워치 목적어 원형부정사죠. 그래서 파니의 얼굴이 어그리 추워해지는 거 아주 흥악해지는 거죠. 어그리해지는 것을 보는 것은 하고 이렇게 우양전위 시킨 거죠. 이해되시겠죠. 우양전위 시켰다는 거죠. 참 어렵네요. 옛날에 처음 영어를 배웠을 땐 고민했어요. 왜 데트 썼을까. 이게 가져오라면 이트 써야 되는데 왜 데트 썼을까. 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제가 영어가 약했을 때는 저도 네이티브가 아니니까 여러분도 네이티브가 아닌 분이 영어를 배우는 거니까 제가 강약하셨던 그런 궁금증을 이해하면서 영어를 배우는 게 더 좋습니다. That was the one in the black spa 가 수집 이름이에요. failing enterprise 사업이 망해 가는 이유였다. 이런 거죠. 즉 외치와 달리 우양전위는 억양의 단위 아까 얘기도 잘못했는데 억양의 단위가 달라서 끊어짐을 콤마로 표시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제가 음운론 음성악 이런 것도 많이 공부를 했었는데 지금 하도 그런 쪽 부분을 안 보다 보니까 뭐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I don't know him this giant kid 난 걔 몰라 이 거대한 애는 he was mystery 랄프 걔 미스터리야 랄프는 우양전이죠. I don't come for him the poor man 위로하기를 원했지 불쌍한 사람을 no one has to take the 누구도 책임을 질 필요는 없다 이 일에 대해서는 it's a form 나를 제외하고는 me 그 다음에 갑자기 목적어에 대해서 처음에 옛날에는 이런 거 동격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동격은 아니고 우양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내가 군단 구조진단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They take it 받아들였다 They accept it 같은 얘기네요. 그들은 그걸 받아들였다 그것은 없애기 accept했다 This un-American status 이 미국적인 이 비-미국적인 지위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우양전의가 발생한 거죠. 동격은 아닌 거죠. 이런 걸 동격이라 그러진 않아요. 설명을 추가하는 게 아니에요. 뒤로 분리시킨 것 뿐이에요. She wrapped 웃었고 그는 함께 웃었다. 이 두 명의 엄마 없는 아이들은 이것도 우양전의가 된 거고요. It was the same 그들이 숨쉬는 똑같은 공기였다. This great newspaper man 이 위대한 신문인들이 저 위대한 도우스니까 저 위대한 신문인들이 이것도 우양전의가 된 거고 What's his name 그 이름이 뭐라고 네 친구 말이야 네 친구 이렇게 소유격과 관련돼서 이렇게 우양전의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뭐 이런 것까지는 몰라도 되겠지만요. 그냥 아무튼 이 문제를 딱 보시면요. 답은 제가 쓸데없는 짓을 한 건지도 모르겠죠. 여러분이 이렇게까지 뭐 알아야 되나요? 몰라도 되죠. 다만 뭐 그래도 제가 나름대로 쫙 올라왔는데 별표 세 개 줬죠. 문제풀이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전이라는 그런 기법이 어려워서 그렇지만 뭐 별표 세 개 준 거 줬죠. 현수분사가 어려워서가 아니고 전이라는 게 어려워서 그랬어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